자, 고맙습니다. 6월 5일에 있었던 지방지기 해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지식을 전달기 위한 수업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출제의 추이라든지 또 출제의 형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이론적인 내용과 설명들은 우리 해설지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고 문제의 형태만 쭉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1번은 맞춤법에 대한 문제이죠. 그거 똥라미 한번 쳐놓으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도 똥라미 쳐보십시오. 사실 조사 그랬지만 그것도 맞춤법 문제이죠. 로서, 로서, 뭐로에 대한 맞춤법 문제입니다. 똥라미 쳐놓으시고요. 3번은 사실은 삼각표를 쳐놓으시겠습니까? 3번은 고유어 문제입니다. 사실 생활 속에 흔히 쓰지만 사실은 고유어 문제의 거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답이 납득이 엉키는데 밑에 반나절은 과래 해설처럼 한나절의 의미도 있고 한나절의 반의 의미도 있거든요. 한나절의 의미하고 반나절의 의미가 사실 같기 때문에 하루, 낮의 반. 이게 한나절도 되고 반나절도 되거든요. 하루, 낮의 반응 시 하루의 낮의 반. 그 말과 별반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답이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가답은 1번 나왔지만 사실 1번이 틀렸다 말하기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삼각표를 쳤는데 삼각표를 친 이유는 고유어 문제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문제의 형태여서 삼각표를 쳐지만요. 이 정답은 사실 아마 답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답은 일단 1번 나왔고요. 해설 참고하십시오. 오른쪽 4번, 4번도 삼각표를 쳐보실래요? 4번, 그게 관용어 문제입니다. 자, 삼각표를 친 이 4번 관용어 문제도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문제로 분류해왔던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사실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관용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번 보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1번 보기는 다행히 2번 보기, 우리 호흡을 맞추다. 우리 흔히 생활 속에 호흡을 맞추는 것은 보조를 잘 맞추다 아니면 어떤 합을 잘 맞추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연결해 주다는 의미하고는 관계 없지 않겠습니까죠? 그래서 답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나머지 보기에 이해가 어려워서 아마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용어 외에도 관용어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속단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사실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관용어 문제인지라 내가 생각표를 쳤습니다. 됐고 5번, 5번은 춘향전. 그런데 우리 산문 지문이 있죠? 산문이라 하면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런 따위가 산문 장르인데 이런 산문 장르의 기본은 읽기 영역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읽어서 그 지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체논의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광장의 무엇을 상징해 물을 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이범센의 오발탄이라는 소설에서 오발탄이 무엇을 상징하나? 그런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부터 암기해야 될 암기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 지워지면 지문을 읽어서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문학의 공부 범위는 어딘가면 고전문학 작품하고 현대시입니다. 고전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옛날 말 고오로 되어 있으니까 읽고 해석에 대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대 시도 약간의 암기적 지식을 요구하는 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서이든 간에 그 기본서 속에 있는 고전문학 작품하고 현대시부터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거고 반대로 공부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따지면 바로 3문 장례입니다.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미리부터 암기를 해두고 있어야만 되는 배경 지식을 묻는 것은 잘 나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문학도 공부의 범위는 아주 명확해졌죠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고전문학 작품하고 현대시 위주로 공부를 해두라. 일단 한번 볼게요. 1번 부기에 서리적 표현이 나왔고 2번 부기에 비유법이 나왔는데 이건 모를 것 없죠. 우리 사법의 비유법, 은유, 지규 이런 것이 다 비유법 아닙니까죠? 또 3번 음성상징어 내지는 상징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어에서 상징어 내지는 음성상징어는 무엇을 둬한 말이에요? 의승어라든지 의태어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의승어나 의태어를 두고 상징어 내지는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하죠. 이해가 돼요? 이런 약간의 병지식. 그리고 밑에 4번 편적 논평 이것도 공부했죠? 서수자가 작품세계에 협해서 어떤 작중 상황을 자기 감정을 담아서 설명한다라는 것이 그런 편적 논평이고요. 또 보통 문제에 장난칠 때 내면적 아름다운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단이 있죠. 내면인지 내면이 아닌지. 이래 하지 마시고 내면인지 외면인지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훨씬 포기의 판단이 수월하죠. 어차피 틀린 것은 그 말을 뒤집어서 하는 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약간의 어떤 스킬만 발휘하면 모를 용어들었고 모를 용어들었고 모를 용어들었죠. 그래서 이 문제 어렵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6번 보십시오. 이것은 화법이죠. 수능에서 화법에 속하는 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지문이 짧았어요. 우리는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긴 지문으로 왼쪽 한 라인 정체를 차지하는 어떤 긴 지문을 주고요. 대화 화법에 대한 문제를 인습해 왔죠. 이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 다만 시간을 뺏어 먹기 위해서 맞는 것이니까 절대 지문 길다 쫄지 말라 하면서 인습했던 것입니다. 이 6번 난도 그렇게 높지 어렵지 않았고요. 7번 소설인데 마찬가지 이 소설도 지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기를 보면서 다시 어떤 새로운 것도 얻을 수 있었고요. 가령 우리 제일 첫 번째 달락 보십시오. 뮤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이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3번 보십시오. 나는 흉부에 대한 감정 때문에 뮤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함을 갖게 된 것은 한 번도 그렇게 발음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틀렸죠. 답은 3번. 그런데 이 문제에 다루는 나치게 해서 내가 어떤 암기적 지식이 필요한가. 그건 아니죠. 소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읽기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읽어서 그 속에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선 작품 나눠도 절대 소설은 쫄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풀 수 있으니까요. 됐죠. 됐고 자 뒤에 8번 보십시오. 8번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읽고 작가의 견해 글쓴이의 견해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즉합한 반응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 보니까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한 것에 대한 엄청난 차이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탈락의 첫 번째 문장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하는 얘기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 탈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그 탈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주인공의 이름 정도는 보통 응급을 한 달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수업에서. 그래서 아마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와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훑어보니까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은 푸정적이로 이야기했는데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이 글쓴이의 견해는 어떻게 해라?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로 말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달락 바로 그 예를 하면 찾아봐라 하는 문제입니까? 맞죠? 그래서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 그러면 자의서 장란은 뭐로 치겠습니까?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으로 보통 장란을 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번 보기 좀 그리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이건 뭡니까? 정중, 단호한 태도, 수동적, 공격적인 위해서 수동적이 가깝죠. 이렇게 해요. 2번 안 되죠. 흡의는 얼마나 해온데 좀 참아보시겠어요?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죠. 그래서 이건 공격적인 반응에 관계되겠죠. 그리고 4번 물어봐서 고마워요. 피우도 그렇고 안 피우도 그렇고 어정쩡하죠. 뭡니까? 수동이죠. 수동이죠. 답은 3번 이렇게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스킬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세 가지 나왔으면요. 틀린 것은 지금 맞는 것을 찾는 것이지만 사실 옆에 과연 1번이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인지 아닌지 보지 마시고 옆에 수동 공격도 펼쳐놓고 보기를 판단하시면 보기의 판단이 훨씬 수월할 수 있죠.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됐죠? 됐고요. 자, 구구 보십시오. 한자성어 참 이런 일 드문데 이번에는 음을 달아놨죠. 한자성어 보통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달지 않습니까? 음을 달아줬죠. 제수죠. 그리고 1분 4분까지 한자성어에서 미안한데 이 포기성어 한자성어를 모른다면 자기 한자성어 실력은 50점대 이하라 생각하십시오. 어떤 책을 가지고 있던 요즘도 한자성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두분만 공부해도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문제 풀린 해서도 몇 번씩 포기되는 것이 이 한자성어들 아닙니까? 됐죠? 그런데 이러면 앞으로도 절대 이렇게 나오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자성어의 문제의 기본은요. 한자만 주고 음을 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성어 공부할 때 한글 음을 가려놓고 한자만 보면서 음읽기 연습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리고 내용은 좀 쉬웠습니다. 싶으십시오. 적절하지 않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길제의 시죠.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조진우 전 봉황수죠. 우리 감정이입을 할 때 연습하는 것이고요. 원래 이 시의 주 포인트는 뭡니까? 주제가 포인트죠. 나라의 폐망함을 탄식한다 해서 우리 이 작품 볼 때 맥수지탄, 서리지탄으로 봉황수의 주제를 이야기하죠죠. 그런데 마치 시같이 안 보이지만 그건 산문시죠. 산문시입니다. 가시면 4번 너무 쉽죠죠.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서 정해진 것인가요? 정형시의 단 설명 아닙니까? 이 정형시는 가는 맞지만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산문시거든요. 정해진 형식 하에 짓는 시는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너무 쉽죠죠? 답은 4번입니다. 이 좋은 작품을 왜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번 보기 보십시오. 나는 용어진 무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문학 문제를 풀다 보면 무상이란 단어는 저는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찾아듣게 되거든요. 이런 용어들의 의미는 생각하기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쓰니까요. 여러분 무상이 뭐예요? 무상감. 인생 무상이란 표현을 쓴대요. 무상은 항상이지 않음을 느꼈을 때 갖게 되는 마음. 항상이지 않음을 느꼈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을 두고 무상감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년 후에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을 추억하면서 그때 정말 탱탱했는데 그때 정말 반짝반짝 빛났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20년 후에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을 추억하면서 그때는 참 탱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젊음이 항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들게 되는 마음을 무상감. 인생에 대해서 느끼면 인생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젊음이 항상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갖게 되는 마음. 문제 아시겠습니까? 시 문제풀은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니까요. 이런 단어들은 알고 있으십시오. 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고답적 현학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적인 의미까지 알아두시면 문제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보기숙의 이런 것도 있죠. 3번 선경 후정요. 먼저 자연 증경을 노래한 다음에 귀에 감정을 담는 것. 우리 한시 공부할 때 보통 이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들. 대충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기숙의 용어들 중에서 우리가 못 본 용어들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많이 인습해서 봤던 것이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11번. 내용의 일치 문제이죠. 땡큐지. 왜 땡큐인지 아십니까? 내용의 일치 문제는 사실은 시간 사람 아닙니까? 요정도 부피 같으면요. 땡큐죠. 보기보다 훨씬 더 긴 질문으로 내용의 일치 문제를 내는 것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땡큐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땡큐가 아니고요. 먼저 12번. 다음 글의 결론 가장 직진한 것. 다 지문. 이것도 마찬가지. 미용 읽기 문제이죠. 지문을 위해서 결론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됐죠? 요것도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이죠. 그렇죠? 길곡 지문의 미용이 이것이죠. 인공지능 같은 이런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요. 인간들이 게을러지게 되라는 것입니다. 뇌가 게을러지더라는 것이죠. 그 피해를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됐죠? 그래서 추진을 뽑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시간인 것입니다. 게다가 뒤에 13번 보십시오. 이해의 특질한 것 쉬워요 이 문제 억수로 쉽습니다. 대체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죠. 오른쪽 14번 역시 내용의 일치 문제이죠. 역시 시간을 뺏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이런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15번 이건 너무 쉬웠죠. 하나는 수박 끝의 모양 하나는 수박의 속을 나타내는 말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여러분 15번 같은 문제에 난도를 따진다면 이건 상중하중에서 몇 정도 되겠습니까? 하에 중정도 안 되겠습니까? 상중하에서 중이라 하기도 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 됐죠?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 시험의 문제가 그렇게 고상하거나 고급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문제에 주눅뜨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하고 너무 진작이 문제를 풀다 보면 실데없는 의미까지 부의해서 스스로 지문을 어렵게 느끼고 어렵게 문제를 푸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절대 문제에 주눅뜨리는 건 쫄지 마십시오. 우리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고급지거나 그렇게 난도 있는 시험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어요. 한두 개 있을 수 있지만요. 대체로 문제는 쉬운 편이에요. 중앙선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다 합격선에 있는데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는가 그 싸움이에요. 나중 되면 실수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실수 없이 문제를 풀고 아리까리 한 대 찍었어. 그런데 맞았어. 그러면 합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뽑으면 이게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 제껴야 되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실수들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실수의 내용 속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는가 하면 나와서 보니까 답이 보이는데 나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긴장돼서 답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나와서 봤을 때 아이가 맞힐 수 있는데 이것도 저는 보이지 않는 실수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실수 없이 진짜 정확하게 문제를 다 풀고 실력껏 실력껏 다 풀고 그리고 아리까리에게 찍은 한두 문제가 맞힌다면 그건 합격되는 것이죠. 그 싸움이에요. 결국은 문제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실수를 누가 안 하는가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문제 주눅들지 마시라. 16번 보십시오. 순서 배열 문제를 대신해서 이번에는 접속 문제를 냈네요. 어차피 뭐 읽어서 문제 풀 수 있는 것이죠. 가을의 접속어들 중에서 희한한 접속어 있습니까. 다 평이한 접속어 아닙니까. 내용 가지고 내용을 이어면 되겠죠죠. 됐고요. 오른쪽 17. 코치쓰기 문제죠.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요즘 그렇습니다. 문제의 출시가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해요. 조문장 납품장 10별 문제. 보통 추세가 예전에는 그냥 문장 4개 주고 안종구세를 고르시오. 종구세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안 좋다. 왜 안 좋은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맞는 것도 틀렸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틀린 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틀렸는데 잘못 설명해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올해는 좀 쉽게 나온 편 같아요. 그리고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선지를 보더라도 어려운 용어들 없습니다. 2번 지양, 지향 그 뜻 알 것이고요. 더 나아지게 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지양이라고 그러고 그죠. 지향이란 것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다.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다. 무엇을 추구하다는 의미가 지향이란 것이죠. 고구분과 4번 수납과 납부 알지 않습니까. 납부는 받는 것이고요. 다시 납부는 내는 것이고요. 수납은 받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됐고 18번. 마찬가지 이스크작 장르인데 이것으로서 문제 풀 수 있는 것이죠. 풀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뒤로 19 제가 봤을 때 20번은 지문은 길지만 사실 마칠 수는 있었거든요. 내용이 일치 문제처럼 원래 추론이 내용이 일치보다는 조금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의외로 19번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아니겠는가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19번에서 특히 3번에 참 오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3번 대류현상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 공기만 다터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문 읽었지만 다시 그 지문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온돌레 방식하고 그 수양의 벽 난로의 방식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온돌은 밑에서 불을 떼죠. 방바닥이 뜨겁죠. 뜨거운 방바닥의 복사열을 통해서 다시 위의 공기가 태워집니다. 통기가 되어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간 공기는 또 식어지니까 식은 공기는 무거워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온돌의 따뜻한 열기에 있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더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대류현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류현상이. 사실 이 대류현상이라는 것은 온돌방에도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대류현상은 상체와 위쪽 공기만 따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요 온돌방도 대류현상에서 바로 방전체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방바닥부터 해가지고 방전체. 그런데 수양 난방의 문제를 뭔가 하면 수양은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를 데우는 것이죠. 공기를 데우니까 대류현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옆에서 열을 가니까 옆으로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는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이고요. 다시 위로 올라간 공기는 차가워져서 차가운 공기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다시 공기가 데워지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계속 이렇게 순환되다 보니까 방바닥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바닥 자체는 열기가 없으니까 차갑죠. 맞죠. 차갑죠. 그러니까 대류현상은 이렇게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4번 우리 박스 밑에서 세 번째 줄. 병난로를 통한 수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일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치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다. 옆에서 이렇게 복사일을 내가지고 방안 공기를 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류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다 대치지 않는다. 왜 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공기가 데워지니까요. 다시 위로 올라가죠죠. 그러니까 이게 방바닥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또 방바닥 자체도 원래 차갑지 않습니까죠. 방바닥에 불을 때는 원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는 4번 상체와 위쪽에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상체와 위쪽에 따뜻한 공기. 이것은 바닥까지 내려오지 못한다. 왜 바닥 자체가 차갑게 되네요. 내려올 이유가 없고요. 또 내려오기도 전에 다시 대류현상에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기를 데우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류현상은 온돌방이도 나타날 수 있고 온돌방의 대류현상은 밑에 바닥도 뜨겁고 공기도 뜨겁죠. 됐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번이 아마 의외로 문제 풀 때 조금 헷갈려서 배충 읽어서 3번으로 오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실은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이 될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나서 잔잔히 다시 이해해보면 맞출 수도 있는데 시험 현장에서는 마음이 급하니까요. 보통 3번이 맞는 아주 매력적인 닷 같거든요. 그게 많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1번 동그라미 쳤죠. 2번 동그라미 쳤죠.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제가 3번 생각표를 쳤죠. 4번도 생각표를 쳤죠. 3번은 고유 문제였습니다. 4번은 속담을 포함한 관용어 문제였고요. 사실 이승기는 한자 표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한자 표기, 한자 음 읽기, 한자 문제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틀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3번과 3번은 상급표를 쳤죠. 됐고, 그리고 나머지 뒤로 이것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9번이요. 9번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9번. 이것은 한자 성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번 동그라미 치십시오. 대고 문제이죠. 코트스기 문제입니다. 어느 문제이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문제가 총 4문제 나왔고 또 한자 편의 숙가는 문제, 고유업 속담 편의 문제가 한 두 문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우리 국에서는 이걸 지식국으라고 해요. 소위 암기를 통해서 문제 답을 해결하는 지식국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14문제는 읽기 문제이죠. 문학과 비문학입니다.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난도를 따지면요. 그렇게 어려운 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있다 가정했을 때 90점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3번 문제가 정답으로 처리된다 그러면 답이 없음으로 처리된다 그러면 이것은 95점까지는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0점도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5점은 많이 아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85점 그 이하는 의미 없는 점수일 수도 있어요. 공무원은 합계가 불합계만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합계 컷을 넘기는 점수가 의미 있는 점수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시험에 난도를 두고요. 사실 85점 가지고 좀 봤다. 무난하게 봤다라고 하기에도 많이 아쉽다 이 말입니다. 최선 90점 정도는 대처해야 되는 시험이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간 제약 없이 편안하게 문제를 푸시라 했었으면 이 문제 진짜 그 정도까지 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장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긴장되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과목과 섞여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여유를 가지고 풀 때보다는 조금 한두 개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합계획을 위해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지 않습니까죠. 하여튼 이 시험은 총평하면 90점과 그 이상은 나와야 될 시험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다른 과목 포기하고 구구만 열심히 잘 볼 거야 해서 진짜 구구에 많은 시간을 드렸다면 25분 이상 드렸다면 구구는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었던 시험이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문제 있죠. 이 네 개예요. 이 네 문제만 다 맞췄다면 몰라 그래도 80점 85점까지는 나오지 않았겠는가 봅니다. 이 네 문제만 다 맞췄어도 희한합니다. 20문제에서 이 네 개 다 맞췄면 20점 밖에 더 됩니까죠. 그런데 이 네 개의 문제만 잘 관리하셔도 사실 어떤 증인의 어떤 난도의 어떤 시험에서는 80점 85점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분들 중에서 실제 이 시험을 봤고 만약에 80점 대의 점수를 못 맞췄다면 분명히 제가 다는 큰데 이 네 문제 중에서 실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네 문제를 다 맞췄다 생각해서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요. 아마 분명히 80점 85점은 넘었을 것입니다. 됐죠? 이게 사실 우리 공부 1단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자성어입니다. 언어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언어는 순수 이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문규정이 있습니다. 순수 이론법은 형태수가 무엇이고 파생어 합성어 무엇이고 혼문장 개문량 우리 국가직에서 나왔던 혼문장 개문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순수 이론법이고요. 그리고 어문규정이 있죠. 맞춤법 띄어쓰기 로마자 외래어 외래어 표기법 뭐 이런 것들 문장 부호 표준 발음 이런 것이 어문규정에 속하죠. 우리 소위 이제 수업에서 문화를 특강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이 각오 좀 의외겠지만 한자성어예요. 이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하십시오. 그럼 기본적으로 이까지 점수는 아주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점수만 맞은다고 합격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보통 수업할 때 우스갯소리를요. 이렇게 맞으면요. 기분 좋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점 안 되면 80점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의미 없는 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는 못 될 테니까요. 그래서 100점 안 되면 85점 아주 기분 좋겠습니다. 하마는 하나 떨어진 점수이죠. 그래서 기분 좋게 떨어진 당시 바로 그겁니다. 최선 국어에서 어떤 과목이든 고득점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래도 90점 이상 정도 되어줘야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같이 꼭 5과목 중 특정 한 과목들은 보통 어렵게 출장시 보통이거든요. 올해는 영어에 물을 먹이겠죠. 내년은 국어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또 국수가 될지는 몰라요. 어떤 과목이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 번씩 물을 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그런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영어에서의 부족한 점수를 국어나 국사에서 사실 보충해서 고득점 전략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보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국어나 국사는 고득점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 90점 이상 정도는 돼줘야 고득점이다. 대신은 합격 컷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점수까지는 안 되죠. 한두 개 부족하죠? 그 한두 개 부족한 것을 이섭 메우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사실 한자 표기문제와 한자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무난하게 보였죠. 그런데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원래 두 문제나 왔지 않습니까? 됐죠?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문제를 다 틀려버리면 진짜 기분 좋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 두세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테마 특강, 우리 기막힌 한자 특강 같은 걸 할 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를 팍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하는 여러 강좌 중에서 단기간에 점수를 제일 빨리 끌어올 수 있는 수업은 문화를 특강만 하는 것이 없다. 우리 하는 이 한자 특강은 사실은 합격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 목표는 우리가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내 끝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통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면 무조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공부 초심자들, 공부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부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한자 문제 너무 어려워, 나 한자 포기할래, 고요 포기할래, 너무 그렇게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 나중에는 진짜 한 1년 혹은 2년 이렇게 가더라도 자기 실력의 점수에 한계를 팍 느낍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공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 두십시오. 그게 바로 내공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부의 짬밥이 될 것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세 문제 중 우리 목표는 한두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단계만 밟으면 거의 고수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빠진 것이 이것이죠. 지문이죠. 지문은 문학 지문이 있고 비문학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이 내용까지 공부 범위 쓰게 집어넣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내용까지 지어놓으면 공부가 너무 방대해지는 느낌이 있고 너무 좀 산만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이라든지 이거 하면서 이런 식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것을 익히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초기에는 이까지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1단계 이겁니다. 그리고 2단계 여기에 잡히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면요. 2단계 이거요. 됐죠? 이런 순수로 공부의 순수를 증여하시고요. 정리해 보시면 아마 내년 시험은 북미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12달을 살지만 우리 학원 사람들은 6개의 과정을 삽니다. 6분의 과정. 왜냐하면 보통 기본 이론도 그렇고 2&2 문화 수업도 그렇고 보통 이 특강들이 아니면 수업들이 2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돌지 않습니까? 한 과정이 2개월 과정이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6월 달이지만요. 우리 남아있는 과정을 생각하면 올해는 이 과정밖에 없어요. 7, 8 과정. 90 과정. 11, 12 과정. 이 세 과정 지나가면 내년 1, 2 과정. 그리고 3, 4 과정. 시작하면서 국가직포죠. 5, 6 과정. 진행하면서 지방직포게 되겠죠. 따라서 온전하게 이론적인 내용을 돌릴 수 있는 과정이 내년 1, 2월까지라면 4번의 과정밖에 안 남은 것이에요. 보통 2&2 수업 같은 것이 5과목을 한 과정에 다 듣기 힘들고 물리적으로 그것도 안 되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번 7, 8 과정은 이 세 과목 나머지 90 과정은 이 두 과목 이렇게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5과목에 2&2만 돌려도 사실 두 번의 과정을 써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들어서 알 수 있다면 되는데요. 다시 2&2를 또 들여야 될 과목들이 있을 수 있죠. 반복적으로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공부계획은 올해가 가기 전까지 모든 영어를 제외한 네 과목들의 기원수와 이론 정리는 끝낸다 생각하시고 내년 1, 2월 달 과정부터 문제의 표를 통해서 마무리해 나간다 생각하시면서 공부계획을 그렇게 짜십시오. 이렇게 짜도 사실은 그렇게 올해가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실력이 아직까지 승수되지 못한 상태라면 수업을 통해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공부시간을 탄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 끝화시키는 자기 공부가 필요한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 실력이 제 무르익기 이전이라면 수업에 의지해 가지고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공부시간을 탄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어요. 시간 계획을 잘 짜시가지고 일단 큰 계획은 올해까지 이론 끝낸다. 내년 1, 2월부터 문제의 표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뼈로 과목에 따라 1, 2과정까지 기본서를 붙잡고 있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큰 계획은 잡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3, 4월 달까지 기본서 붙들고 있죠. 그러면 참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다른 친구들 벌써 문제풀을 통해서 마무리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난 아직도 기본서 못 건네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이거 늦은 거 아닙니까죠. 됐죠. 참 안타까운 것은 11, 12월 달 과정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11, 12 과정부터 들어온 사람들 내년 시험까지 몇 번의 과정이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나는 사실 4명년 한 2년 뒤에 시험을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11, 12 충분하죠. 충분하지만요. 사실 내년 상반기 시험을 대비해서 올해 11, 12 과정 들어오면 많이 늦지 않습니까? 수업신에 많이 늦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 힘들 건데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딱 좋은 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계획 잘 짜시면요. 붕인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점수의 절정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 허투루 보는지 마시고요. 공부계획 잘 짜십시오. 그리고 어떤 게 우리 학원에서 단과 예정한 것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서요. 그 공부계획 이론 정리를 어떻게 해올 줄 알 것인가를 고민하면서요. 그렇게 취약 부분을 메우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해 나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문제풀을 통해서 마무리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제 국어는 제 나름대로는 이런 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시험을 위해서 올해 이론적인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투앤투도 그렇고 이론이죠. 문화의 특강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본 속에 있는 내용을 또 몇 개 쪼개입니다. 몇 개 쪼개는 하나가 언어 특강. 언어 특강이 문화의 특강도 있고 기막힌 문법 특강도 있고. 언어 특강이 기막힌 문법 특강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법이고 바승은 무엇이고 합승은 무엇이고 따지는 것입니다. 또 의문 규정도 하는 내용이죠. 이게 문화의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론 특강 그리고 기막힌 한자 특강, 기막힌 지문 특강 이런 특강을 통해서 내년 시험을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시험을 대비해서 작년도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기출문제 특강 같은 것도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하여 나갈 테니까 휘랑스를 가려서 들으면서 어떤 올해까지의 공부의 기본은 나머지 네 과목들, 영어를 지은 네 과목들은 기본 이론 정리를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공부 목표를 정해주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좋은 길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분석표를 지문을 놨습니다. 제일 뒤에 분석표가 있는데요. 분석표에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위 지식국어라 하는 내용, 특히 이런 언어적인 파트에서의 문제의 출제 문항사가 되게 준 것은 사실이에요. 예전까지 사실 이 언어편에서 좀 심한 경우는 13문제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너무 좀 기형적이었죠. 국어에서 물을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특정 부분에서 13문제를 낸다? 너무 좀 기형적이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읽기 파트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떤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 파트는 반드시 나오고요. 그것이 한두 문제라도 기본적으로 그 문제의 점수만 잘 관리하시면 인도 점수는 아주 쉽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공부의 계획은 이렇게 이 순수로 공부 계획을 구구는 잡으십시오. 됐죠? 그렇게 해나오시고요. 또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대로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올해 잘 마무리하시면 내년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100분 안에 자기 실력을 100% 다 쏟아내고 그리고 아리까리에서 찍었는데 그게 맞아가지고 운 좋게 합격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내 실력은 진짜 100인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합격하지만요. 진짜 내는 진짜 실력이 100인데 실제 내가 본 시험에서는 내 실력을 70밖에 발휘하지 못한 경우들이 더 허닥이 많죠. 그래서 사실 아쉽게 떨어지고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친구들이요. 쉬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합격돼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떤 고성하고 고급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문제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비록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를 난 선생님, 난 공부 진짜 못했어요. 나 사실은 인문계도 아니었어요. 해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점의 문제이지. 자기만 포기하지 않으면 붐이 극복하지 못할 시험은 아니니까 자신감 가지시고요. 열심히 먹으시라. 그리고 점수가 조금 덜 나왔다라도 오해하겠습니까. 그거 이미 지나간 시험이니까. 그러나 내년을 제가 말씀대로 자고리 준비하면 붐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지나간 점수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잘 짜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이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식을 제가 전달기 위한 수업은 아니었고 공부의 방향이 있는지 출제의 추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것이니까요. 설명은 요소를 대신하고 이 자료 참고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가 어떻게 정답이 처리할지 저도 좀 관심이 가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또 최종 발표가 나오겠죠. 정답 나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설 특강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